오늘의 1위 후보, 보이 넥스토어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보이 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 넥스토어입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 컴백과 동시에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특히 뮤직뱅크에서는 첫 1위 후보에 오르신 건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1위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다 원더 분들께서 다 이뤄낼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저의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앤크라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 포인트 암물을 바로 귀여운 버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멤버를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뮤직 큐! 렛츠고! 버피드는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잘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Boy Next Door 의 1위 세리머니 공약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의 1위 세리머니 공약은요 이렇게 손바닥에 귀여운 꼬짝한 글을 하나 담아서 이렇게 원동호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원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무대 채채채 해볼까요? 감성 가득한 원위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보이넥스의 무대들도 곧 채채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요